박홍매 중국어 오늘은 비록 하지만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어떠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 상황은 양보하고 새로운 상황을 제시할 때의 표현 비록 하지만은 중국어에서 비록의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 하지만의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 자, 예문 함께 볼까요? 많이 바쁘긴 하지만 즐겁다 이 그림은 비록 아주 낡았지만 굉장히 가치가 있다 저, 비록 영어를 못하지만 노력해 볼 거예요 비록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수이 란 다쉬 비예라 랜시 하이 메이 자아다 공공조 수이 란 다쉬 비예라 랜시 하이 메이 자아다 공공조 오늘의 단어 오늘의 단어 볼까요?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세요 랜 네,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박홍미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